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올해 분양시장 최대어로 꼽힌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특별공급 평균 경쟁률이 청약 첫날 3.3대 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자녀 가구 대상 등 일부 전형 경쟁률은 1대 1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기대보다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난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이날 둔촌주공 특별공급 청약에서 1,091 가구 모집에 3,58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은 3.28대 1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1년이 넘도록 매수자 우위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매수 심리는 점차 악화되면서 집주인들도 무리해서 매도하는 대신 전월세 물건으로 전환하는 모양새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5만 2,373건으로 3개월 전보다 13.8% 감소했고 전월세 물건은 총 5만 6,452건에서 8만 2,651건으로 46.4% 늘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 울산 경남본부는 오늘인 6일 오후 남부 신선대부도 입구에서 화물연대 파업지지 건설노동자 동조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부터 부울경 지역의 타설노동자 천여 명이 동조파업에 돌입했고 오는 8일부터는 레미콘과 콘크리트 펌프카 노동자 3,500여 명이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도 부동산 경기 침체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의 일부 전형에서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했는데요. 분양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에는 큰 메리트가 부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2회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 참 어렵다, 어렵다 여러 가지 말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이슈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부동산 보유세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에 관련된 내용 오늘 박영신 소장님이 자세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미 발표된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종부세, 보유세, 이런 것들의 세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라서 일반 국민들의 부담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굉장히 크게 심화가 된 건 사실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계속 세금을 올리다 보니 매년 올렸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실제적으로 다주택자들뿐만 아니라 집을 한 채 깎고 있는 사람들도 세금이 많이 늘어나서 굉장히 크게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지금 현재 이번 정부 들어서서 벌써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이 몇 번 나왔는데 세금 관련된 정책은 이미 예견됐던 거고요. 그중에서 보유세, 재산세라든가 거기에 종부세도 같이 포함되겠죠. 그런 것들을 2020년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조금 더 세 부담이 덜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지난 정부의 종부세 과표 및 과액 비율을 보게 되면 일단 종부세를 잡을 때 종합부동산세의 현재 과세표준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2018년도에 85% 때부터 매년 5%씩 올려서 올해는 100% 때까지 올리겠다고 했던 게 지난 정부의 목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일부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종부세 과세표준에 적용한 종부세일이 개정이 되면서 일단은 현재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체가 높아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세금도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보통 3억 원 이하냐 아니면 94억 원 초과냐 구간별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현재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난 정부에서 그 전에는 보통 개정자는 0.5%에서 최대 2.7%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현재 일반 그러니까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플러스 0.1%부터 0.3%대까지 세금을 더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율이 더 높아지겠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안에 2주택자 이거 같은 경우는 개정자는 0.6%에서 3.2%대의 세금이었는데 이거를 현재 0.6%부터 2.8%로 올려서 거의 1.2%에서 6%대까지 엄청난 세금을 높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주택자 같은 경우도 보통 0.6%에서 3%대까지 세금을 내왔었기 때문에 1주택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런 것들을 바꿔야겠다. 그러면 이거를 바꿔서 세율을 낮추자. 그러면 2020년도 수준으로 과거로 과거 올라가기 전에 수준으로 되돌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종부 세율만 가지고 따지게 보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과연 우리가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얼마가 되는가라는 통계를 봤더니 영국 다음으로 높습니다. 영국 다음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현재 영국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이 거의 공포스러운 수준인데 그 다음이 바로 우리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맞서는 2018년도에 3위였다가 현재 2위로 올라간 거죠. 말씀드린 대로 세위로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지금 현재 국민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왔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물건들이 시장에 많이 풀리면서 공급량이 조금 더 확대가 됐느냐. 그것도 아니죠. 시장에 물건은 물건대로 잠기고 거기다 세금은 세금대로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2023년도 공시가격 산정할 때 현재 실제적으로 2020년도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택분의 재산세를 내는데 주택분의 재산세가 2019년도에 얼마 정도가 거쳤냐면 5조 1천억 원 정도가 거쳤습니다. 거의 2020년도에 5조 8천억, 2021년도에 6조 3천억, 그 다음에 2022년도에 6조 7천억이 거친 겁니다. 거의 지금 1조 한 6천억 정도가 현재 거의 3년 사이에 늘어난 거죠. 또 주택분의 종부세 같은 경우는 1조, 2019년도에 1조에서 2022년도에 4조 1천억 원, 4배가 높아진 겁니다. 이 세금 부담은 대부분 다 국민들이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따라서 사실상 지난 정부에서 집값을 잡지 못한 상황을 세금으로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더욱더 커지기 부각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량은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계속 생겼었던 거고요. 그래서 현재 이 수정 계획을 어떻게 잡았냐면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이 세 가지로 봤을 때 아파트는 2022년도 현재 기준 현실화율이 현재 71.5%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58.1%, 토지 가격은 71.6%니까 거래가의 이 정도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2022년, 23년도 현실화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실의 계획대로 지난 정부에서 진행됐던 걸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72.7%에서 74.7%대까지 높아지겠죠. 그럼 세금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2020년도 수준으로 바꾼다. 그렇기 때문에 71.5%가 69%대로 그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58.1%가 53.6%대로 그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71.6%가 65.5%대로 낮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세금들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정 계획에 따라서 2023년도에는 정말 현실화. 전체 시장과의 어떤 그런 시장이 돌아가는 형성 과정과 지휘면 시장을 말았을 때 현실적으로 이게 맞냐 안 맞냐를 따졌을 때 현실화율이 말씀드린 대로 현재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같은 경우도 현재 조문장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낮춰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실화 계획을 시행하기 전과 후는 또 어떻게 잘라내느냐. 변동률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2011년도부터 2020년 연평균을 잡았을 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한 3%대였습니다. 공시가격이 매년 한 3% 정도씩 오른 거로 예상이 됐었고요. 단독주택이 한 4.39%, 토지가 4.66%였는데 이게 2021년도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공동주택이 19.5%대로 올라가고 높아진 겁니다. 거의 지금 현재 6배 정도가 높아진 거죠. 거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현재 2% 정도 높아졌고 그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이상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2022년도에는 조금 낮췄죠. 2020년, 올해는 조금 낮춘 상태입니다. 2021년은 워낙 또 세금 부담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2020년도에 조금 낮추어서 17.20% 또 현재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6.8에서 오히려 올랐습니다. 7.3%. 그다음에 현재 토지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거의 그 상태에서 유지가 되거나 좀 높아진 상태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낮춰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화 재고를 인해서 공시가격 상승부는 공동주택 연간 최대 4.3% 정도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2021년도 시세에 9억에서 15억 정도를 잡았을 때 이때는 9억에서 15억 정도 시세였거든요. 잡았을 때 공동주택 연간 최대 공시가격 상승률은 보통 4.3% 정도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2023년도 공시가격은 올해 말 시세에 2023년도 현실화율이 지금 현재 발표된 내용, 낮춰진 내용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2020년도 수준으로 돌아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눠서 말씀드리면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를 말씀드릴 건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집이 한 채만 있는 사람도 있겠죠. 1주택차인 경우에는 2023년도 재산세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을 한다라고 해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이미 6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고요. 1주택차의 공정시가격 비율이 보통 현재 높아진 상태에서는 60%였는데 이걸 45%로 낮춰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공정시가격 비율이 어떻게 시행되느냐. 공시가격이 5억이고 현재 공정시가격 비율이 60%일 경우에는 당연히 3억이 되는 겁니다. 6억, 33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비율이 낮춰지게 되면 세금도 그만큼 낮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현재 1주택차 같은 경우는 공정시가격 비율 45%를 추가로 더 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집을 한 채 있는 사람들한테는 공정시가격 비율을 45%가 아닌 더 낮출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현재 내년 3월 정도, 내년 4월 정도에 확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자 같은 11억 원에 플러스 알파 2억 원 정도가 이번 정부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거는 통과가 안 됐고요. 현재 개선이 된 부분은 1억 원 정도만 더. 그래서 실제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자 12억 원까지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일반 주택, 일반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제적으로 여러 채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겠죠. 6억 원이 이제 9억 원까지 3억 정도가 높아진 거고요. 세율 같은 경우는 2주택 이하인 경우는 0.6에서 3%대, 3주택 이상 같은 경우는 1.6에서 6%대였던 기존 세율을 0.5에서 2.7%대로 현재 묶어서 그냥 같이 시행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낮춰질 가능성이 크고 고가의 주택일수록 세금이 더 많이 낮아질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리시고요. 세부담 상한선도 보통 이제 150%나 200%나 이렇게 얘기했었죠. 보통 현재 2주택자 이하인 경우는 150%대까지 전년도에 150%를 넘지 말아야 된다는 기준선이고요. 3주택 이상 같은 경우는 300%까지 얘기했는데 이거를 무관하게 150%로 다 통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이 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지만 2주택 이하이거나 아니면 현재 1주택자 같은 경우도 현재 공정세가 비율을 더 낮추면서 세금을 조금 더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또 고령자이면서 장기부의특별공제 같은 경우도 또 추가로 또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이런 걸 또 따지게 되면 내년에는 세금들이 많이 대폭 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기다리고 있는 정책들 재건치 관련된 현재 구조 안정성도 현재 30%대로 낮추는 것도 이번 달 안으로 통과가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과 세금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내년부터는 조금 더 발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진짜 우리 숨통 좀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의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고요. 그럼 계속해서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투룸과 스리룸 구조,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이 방 구조에 따라서 지금 시세 범위도 넓습니다. 시세 3억 1천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 이미 중공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안에서도 현재 7호선, 현재 9호선, 2호선 그 다음에 현재 신분당선까지 연결되는 전철역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들러차 있는 지역이고요. 언주역 초역세권입니다. 전철에서 한 3분 정도 거리 위치한 부분이고요. 투룸과 스리룸 구조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국제유료 복합지구, 삼성동 개발지구도 그만큼 또 가깝게 위치해 있는 조건이고요. 확대해서 보게 되면 현재 경보고속도로 지하사업이 20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반포IC까지, 현재 양지IC부터 한남IC 구간인데 그 구간에 현재 고속도로가 없어지는 거고요. 지하공간으로 다 들어가겠죠. 지상구간이 그만큼 개발되면서 주거, 상업, 복합지구로 만들어지고 업무지구가 활성되고 녹지공간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렇게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깨끗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7호선과 9호선, 2호선 신분당선,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현재 강남역에서부터 신사역까지 이미 개통이 됐죠, 연장선이. 그렇게 따진다면 논현역과 신논현역은 W역 3권, 환승장이 생긴 거고요. 거기에 학동역과 언주역, 2호선, 역삼역과 따졌을 때 전철역만 한 9개 정도가 둘러싸여 있는 거고요. 강남역까지도 도보로 현재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남역 배우지역에 있는 대형 먹거리 상권이라든가 굉장히 진입할 수 있는 여건들, 젊은 층들이 인구들이 가장 많이 물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요. 삼성동 북제로 복합지구가 또 전철역과 두 정거장 거리. 그렇게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우수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상업시설들 굉장히 많죠. 그렇다 보니까 지하쇼핑 공간이라든가 대형 백화점, 면세점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강남 서초 지역을 연결하는 지점이다 보니까 대거 젊은 층 인구들이 많이 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들이라든가 식당들, 또 술집들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라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지역에 굉장히 붐비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거주인구 비율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 때문에 업무, 상업, 근생, 주거 복합 이런 것들까지 같이 만들어집니다. 초역세권부터 같이 진행이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 범위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거지의 가격도 상당 부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용도 지역 변경에 따라서 이 주변이 그만큼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까지 같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대형병원도 있습니다. 차병원이 있는데 차병원은 말 그대로 여성의학연구소라든가 부림센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 의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주변이 그렇고와 관련된 전철력을 따졌을 때 봉훈 사유까지 현재 실제적으로 빌딩 착공한 부분 현황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높은 비율로 현재 착공들이 들어가고 입주하고 업무 지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의료 관련 시설들이고요. 직장인들이 많아지는 사무실 공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그 주변이 또 주거 인구 비율도 늘어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삼성도 국지로 복합지구 말 그대로 잠실 탄천부터 해서 잠실 종합운동장 한강 정비 권역부터 현재 서울의료원과 한국전력 한국감정원부지를 활용을 해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영동대를 중심으로 봤을 때 코엑스와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까지 현재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의 호텔 및 컨벤션부터 판매 전시, 컨벤션 센터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주변에 현재 직장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지상구간은 또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특화부터 전통문화 이렇게 5개 권역을 블록으로 나눠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업무와 문화부터 해서 컨벤션, 호텔, 쇼핑까지 같이 만들어지고 지하공간은 GTX A노선, C노선부터 남북급행, 위례신사, 경전철사까지 트램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 주변 환경이 굉장히 또 쾌적해지고 볼거리가 다양해지는 거죠. 당연히 이 주변에 있는 대형 상권들 이 지하공간들이 그만큼 활성화되면서 지하공간에 있는 대형 상권이 그만큼 팽창한다. 인구들이 많이 밀집되면서 그 주변의 유통시설들, 또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1천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 2룸이 3억 1천만 원, 3룸이 4억 5천만 원입니다. 임대금은 2억 9천 5백만 원, 3억 6천만 원이고요. 투자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서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1,500만 원부터 9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임대금액이 3천만 원 보증금을 120, 140만 원 정도 대수금 금액이 1억 2천에서 1억 8천만 원 작게 되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투자되는 금액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호선 언주역, 체육세권, 평지면서 강남과 소초 연결하는 대형 상권의 배우지 또 현재 복층식, 쓰리룸, 희소가치 높은 신축건물이다. 쓰리룸 같은 경우는 복층시로 돼서 전용면적이 현재 한 20평 됩니다. 화단실은 2개고요. 투자 가치 상승 가능한 강남, 소초 연결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노려볼만한 지역이 아닐까 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가치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강남구 논현동 소개 잘 받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과 또 신분당선 모두를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서초동도 자세한 소개해 들어보겠습니다. 이 또한 신축, 중공이 완료된 상가고요. 전철역에서 거리가 채 1분이 걸리지 않는 초육세권입니다. 양재역이고요. 양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신분당선과 3호선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W6세권이고요. 향후에는 GTX 신호선, 의정부에서 군포까지 가는 구간이 현재 확정돼서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이 지역 또한 경보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지역이죠. 경보속도로 지하사업 중에서 가장 현재 개발 범위가 높은 지역이 서초와 반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결된 지점이나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가격 상승 여력을 충분히 볼 수 있고 또 현재 강남대로 중심으로 현재 강남권과 서초를 이용하는 이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고요. 도곡대치부터 해서 학원가라든가 재건축단지 왼쪽으로 현재 롯데, 삼성부터 해서 대기업이나 아니면 법조단지부터 해서 현재 서초사당 방배권에까지 연결된 지역이다. 그리고 또 강남역세권 재건축단지가 또 당연히 있죠. 5천 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롯데와 삼성, 대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서초면 REC단지가 양재아시 주변에 현재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이 개발의 중심권에 딱 들어간 지역이다. 양재역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역 신문화에서 양재역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죠. 강남역까지도 현재 도보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대기업들 거기에 말씀드렸던 5천 세대 재건축단지 이제 신동화만 남았습니다. 우선과 무직은 이미 완료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가의 아파트 단지가 현재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주변에 있는 상권들, 특히 업무지구 활성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강남역까지 연결된 지점이 대부분 다 각종 보험사,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벤처기업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시설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직종의 현재 직장인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업시설 밀집지역이 강남역까지 도보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퇴근하고 나서 바로 이제 또 대형사건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또 현재 교통여건이 워낙 좋다 보니까 권역도 상당히 좋죠. 그래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라든가 각종 지방으로 나가는 또 수도권으로 나가는 현재 광역 교통망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의 인구 구성들이 워낙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지역은 활성화 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더욱더 활성화될 겁니다. 그래서 다 4개 권유로 나눠서 개발을 하는데 양지역의 붉은색 라인이 가장 먼저 됩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고요. 또 서초구청 청사 같은 복합사업으로 또 개발되기 때문에 문화예술 공간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복합청사라 말 그대로 이제 거듭날 겁니다. 그래서 볼거리가 상당히 많아진다. 보셔야 되고요. 양지아이 씨 주변에 현재 100만 평 정도 규모의 일자리만 만 5천 개 정도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같이 들어오는 지역이죠. 현재 현대, 삼성, KT, LG까지 연구원 단지 외에 거기에 있는 스타트업 빌리 같이 연결되는 일반 직장인들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연구원과 일반 직장인들이 뒤섞이면서 이 주변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벤처 사업에 중심권이 들어간다라고 4차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GTX C노선은 현재 의정부에서 군포 금전까지 가는 구간이 의정부 C노선입니다. C노선은 이미 확정된 노선이죠. A노선과 C노선, 현재 송도까지 연결된 B노선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당연히 현재 의정부에서 연결되는 현재 군포과 연결되는 라인에서 삼성역 다업력입니다. 당연히 개통된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이건 그냥 전철역이 아니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는 더욱더 많은 인구들이 구성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주변 상권들은 굉장히 더욱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서초로에는 지구단의 계획구역이 또 있습니다. 서초역과 강남역 구간이 굉장히 비발성화된 지역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 주변의 상업지인데도 불구하고 롯데치성이라든가 코롱부지까지 활용을 해서 지능 아파트 재건축단지도 있고요. 그래서 이 주변이 굉장히 더 확정화될 수 있는 여건에 만들어지고 또 이 주변의 재정비 수립이 되게 되면 상권 확대와 직장의 구성들이 그만큼 좋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이고 이 지역의 상업적 시세가 보통 2억 원이 넘습니다. 임대금액 5천만 원 보면 월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육세권 이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죠. 1분이 채 안 걸리기 때문에 교통망은 우수하기 때문에 임대 수요는 굉장히 풍부할 수밖에 없고요. 개발어제의 희소성 높은 우수한 입지에 임대료가 높다. 당연히 노후 생활도 보장되고요. 나중에 또 활용가치가 높게 또 되팔 수 있는 여건들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상가는 아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주목할 가치가 많은 서초구 서초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이 2023년 투자 유망지원 및 상품이라는 주제로 일대일 대면 세미나와 또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무료로 진행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 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또한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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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투자처는 아무래도 가장 바로 미터라고 그러죠. 가장 먼저 오르고 가장 늦게 거품이 빠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이쪽에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압구정동 일부 지역 강남구에서는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논현동이 투자하기에 좀 갭투자죠. 우리가 큰 돈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왜 투자 못하나요? 그러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다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 투자금이 다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일단 이 지역에 일자리도 많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도 일자리가 많은데 앞으로도 크나큰 일자리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토지거래가 해제가 되면 그때 되면 또 더 가치가 상승이 될 걸 예상을 하고 바로 옆에 있는 쪽은 반사의 이득을 본다. 게다가 이 신논현역 바로 옆에 있는 논현력과 언주역과 신논현역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크게 보면 확대해서 보면 여기 언주역인데 언주역은 이 사이에 있는 다세대주택인데 언주역에서 한 3분 2,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쪽 지역 바로 이쪽 반포 쪽 길 하나를 건너서 반포 지역은 또 재건축 그런 얘기가 지금 있고 재개발이죠. 재개발 이야기가 있는데 이쪽 지역도 옛날부터 오래된 다세대주택 지하로 되어 있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언젠가는 빨리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복불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금 현재 서울 강남 쪽 강남 상부 쪽으로 서울 전체 일자리의 약 4분의 1이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도 일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택이 일자리가 중심이 돼서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마이스 단지 영동대로 지하도시 크게 매모드급으로 일자리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게다가 롯데칠성 코롱 부지 개발, 정보사 부지 개발, 남부 터미널 재개발, 사당복합환승센터 개발, 양지우면 RNCD 개발 특구 지역. 그 다음에 화물 터미널 물류단지 개발, 그 다음 수소역세권 개발 이렇게 개발이 아직도 많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일자리는 더 많이 이쪽 삼성동 쪽만 해도 약 100만 이상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이 이루어지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개발이죠.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영동대로 지하 개발, 마이스 업무 단지, 탄천수변 문화공원, 종합운동장 마스트 플랫. 그래서 코엑스부터 쭉 연계돼서 크게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주축이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현대 사옥이죠. 현대 사옥이 중심이 돼서 통합 사옥뿐 아니라 전시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 시설, 판매 시설 이렇게 여러 동으로 건설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 업무, 전시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 판매 시설이 다 갖춰져서 들어오게 되면 명소가 되겠죠. 게다가 다른 나라에서 많이 또 우리가 벤치마킹한다고 그러죠. 벤치마킹하러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보러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영동대로 지하도시 같은 경우는 삼성역에서 봉운사역까지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6층까지 건립이 되는데 지하에는 GTX, A노선, C노선, 더블역세권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위례신사선 들어오죠. 또 그다음에 KTX 북부 연장선이라든가 여기서 직행으로 동탄까지 갈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삼성역이 또 많은 인파가 약 한 70만에서 100만 정도 인파가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통합역사버스환승센터, 도심공항터미널, 주차장, 상업, 공공문화시설 이렇게 다양하게 일자리가 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도 이 지하도시도 아무나 나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보고 아니면 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으로 많이 또 많이 또 관광산업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게다가 이제 양재 우면 RNCD 특구 지역 같은 경우는 GTX, C노선이 들어옵니다. 지금 A노선 끝나고 다음이 C노선이죠. 이쪽에는 이제 연구단지, AI 연구단지인데 AI 산업이 최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 산업이다. 게다가 연구소 같은 경우도 석박사들 많이 들어오는데 카이스트 대학원이 2023년에 또 이쪽으로 AI 대학원만 우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AI 산업이 더 박차를 가하고 발전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수서 역세권 개발도 통합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와 같이 들어오고요. 또 게다가 이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1차적으로 기흥까지도 지하로 간다고 얘기가 있죠. 1차적으로 완행과 급행으로 교통소통을 빠르게 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강남이 강남 고속도로가 가림판이 철거가 되고 아름다운 또 경부고속도로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GTX 우리가 GTX의 가장 수해지는 강남입니다. 왜냐하면 강남을 기점으로 삼성동에 A노선, C노선 들어오고 양재에 C노선, 수서에 A노선 들어오죠. 그런데 강남을 기점으로 모든 기준이 강남 접근성이 얼마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강남은 바로 그 자리니까 접근성 시간 필요 없죠. 가장 수해지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삼지사방으로 사방팔방이죠. 사방팔방으로 많이 이쪽으로 몰릴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겠고. 게다가 이제 교통도 또 다른 교통도 들어오죠. 위례신사선이라든가 위례과천선이 또 들어옵니다. 강남은 사실은 교통이 편하죠. 교통 좋고 또 일자리 많고 교육. 그 다음에 상업시설 이런 게 다 편리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좋은 거 유명하다 그러면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만큼 굉장히 문화도 빠르게 들어오고 살기 좋다고 그러죠. 그런데 딱 하나 가격이 좀 만만치 않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 가격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뭐 그 자재값이라든가 또 인건비라든가 뭐 토지 가격은 멈춰 있어도 다른 것들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5억대. 그래서 뭐 주택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룸이고요. 좀 널찍해요. 투룸들이 좀 뭐 12평 뭐 이렇게 13평 이런데 이거는 14평 15평 아니 아니 15평 16평 정도의 넓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직접 보시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가가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 5백만 원. 실 투자 금액은 7천 3백만 원에서 7천 5백만 원. 1억 안쪽으로 똘똘한 곳에 투자할 수 있겠죠. 게다가 월세를 활용하시면 16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또 우리가 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익형으로도 이렇게 투자하셔도 괜찮죠. 대출 금액 2억 2천만 원 약 40%죠. 그런데 아 이제 대출 규제가 이제 앞으로 조금 풀릴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런데 일단은 대출하면 이자가 많으니까 반전세도 좋습니다. 그만큼 수익은 반으로 줄어들지만 또 좀 안정적이죠.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시면 3억 3백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면 똘똘한 강남에 있는 투룸 다세대주택 투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높은 방어력 보여주는 강남구 논현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령 역세권에 위치한 원룸 구조의 생활형 숙박시설 확인을 해볼 텐데요. 현재 시세 3억 4천 2백만 원부터 3억 5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그러면은 이 레지던스 호텔하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죠. 일단은 레지던스 호텔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존의 호텔에서는 뭐 그냥 잠만 자야 되는데 레지던스 호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택처럼 내 집처럼 취사도 할 수 있고요. 세탁기 건조기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조그만 빨래도 내가 하고 바로 말려서 입고 그러고 싶어도 세탁소를 가져가야 되고 호텔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내 집처럼 사용하면서 호텔처럼 인류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좋은 거는 다른 레지던스 호텔 같은 경우는 그 뭐 이런 관광지 있죠. 관광지에 있기 때문에 관광 시즌만 수익이 좀 많이 나는데 이곳 여의도 비즈니스 레지던스 호텔 이쪽에는 이렇게 레지던스 호텔이 여의도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많고요. 게다가 이제 그런 기존에 있던 레지던스 호텔 같은 경우는 내가 쓰고 싶을 때는 잘 못 썼어요. 뭐 기간이 정해져 있죠. 뭐 한 달간이라든가 이 정도밖에 못 썼는데 이 레지던스 호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곳은 내가 얼마든지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집처럼 나는 수익 안 보고 사용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뭐 1년이고 2년이고 관리비만 관리비도 아주 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뭐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그 정도 되니까 그 정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사용 안 할 때는 나는 지금 안 쓰니까 수익을 보겠다 하시면 또 수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수익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건설사 시행사 모든 운영사까지 다 다른데 여기에서는 대기업에서 다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도 다른 곳보다 더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레지던스 호텔 같은 경우는 위치가 중요하죠. 위치가 어디냐. 여의도. 여의도 일지, 일자리가 정치특과지구, 방송특과지구, 여의도공원 있죠. 금융특과지구가 있죠. 여러 가지로 잘 갖춰진 우리나라의 레지던스, 아니 저 메나탄 같은 그런 곳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단 교통도 9호선, 국회의사당역 바로 초역세권, 초초역세권이라고 하죠. 1,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레지던스 호텔 같은 경우는 전철하고 가까이 있어야 더 좋겠죠. 게다가 뭐 당산역 쪽에 가면은 2호선 또 환승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5호선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빠르게 접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선 국회의사당역에 바로 1,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일단 여의도에 보면 여의도 금융증권가가 있죠. 국회의사당 있죠. 방송국 있죠. 현재 이제 뭐 백화점 새로 신설된 더현대라고 큰 백화점이 있고. 뭐 IFC도 있고 국제금융센터도 있고 카돌릭 성모병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보면 현재도 일자리가 많은데 앞으로도 또 일자리가 자꾸 생겨나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제 접근성이 좋아야 되죠. 내가 여의도만 일 본다면 되지만 또 기왕 또 이렇게 일 보러 서울로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아니면 해외에서도 굉장히 레지던스 호텔 좋아하는 거 아시죠. 여행객들이 특히 더 좋아하죠. 그래서 여의도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공덕 업무타운도 빠르게 접근이 되고 도심 상업 업무타운 이런 쪽에는 또 5호선이 또 이쪽으로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강남 쪽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앞으로 미래에 생길 곳이죠. 이곳도 9호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지벨리나 상암 마곡 이런 곳에도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쪽에 호텔이 있으면 일 보기가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의 메나탄이라고 그래서 지금 좀 낮은 건물들이 계속적으로 높여지고 있죠. 그래서 빽빽하니 일자리가 자꾸 생겨나고 뭐 이제 재건축도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일단은 접근성 우리가 여의도 여의도 이제 3도심에서 영등포 뭐 여 중구 쪽 중구 종로 광화분 쪽 여기 강남 쪽 이렇게 일자리가 이렇게 세 군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접근성이 일자리 많은 곳에 접근성도 좋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비즈니스 호텔이 거의 뭐 별로 없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앞으로 발전상이죠. 계속적으로 예전에 이렇게 텅 빈 이런 데가 이렇게 우뚝우뚝 재건축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이고 또 그 가치도 꾸준히 상승하는 곳이다. 여의도 투자하기가 참 어렵죠. 그만큼 귀한 곳입니다. 게다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3도성에서 한양도성이다 하면 역사문화중심지 옛날에 고궁이라든가 역사적인 유물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강남은 국제업무중심지 여의도 영등포 국제금융중심지로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국회의사당 이제 신월 IC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지하로 다 이제 건립이 됐는데 지상은 이렇게 선형공원 조성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쾌적하게 자꾸 바뀌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이 여의도가 아름다워지고 뭐 이 여의도가 예전에는 뭐 굉장히 모래 땅이었잖아요. 섬이었는데 이렇게 우뚝우뚝 메나탄 같이 재건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치가 상승되는 곳. 내가 뭐 레지던스 호텔을 투자하더라도 이 땅값이 얼마나 이 가치가 상승하나 그런 곳에 해야 미래 가치가 있죠. 그만큼 수익도 더 날 수가 있고. 게다가 이제 교통도 계속적으로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영등포, 여의도, 공덕, 서울역 이렇게 중요 지역을 지나가는 신안산선 복선 전철로 건설이 되기 때문에 전철 이용이 굉장히 빠르고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GTX가 참 중요하죠. 저는 이제 이 GTXP 노선 보면 참 특이한 게 용산, 여의도에서 용산역 거치죠. 서울역 거치죠. 청량리역 거치죠. 이렇게 역쪽으로 망원 쪽에도 여기 있죠. 이렇게 쭉 이렇게 시외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역쪽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죠. 게다가 이제 서부노선도가 이제 있는데 서부선이 개통이 되면 국회의사당 역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더블역세권으로 지금 현재는 국회의사당 구호선만 있는데 더블역세권으로 변모가 되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레지너스 호텔 같은 경우는 수익형인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냥 뭐 3억 4천 2백, 3억 5천만 원. 이게 원룸입니다. 원룸 한 7평 정도 되고요. 7평이면 꽤 넓어요. 요새는 뭐 오피스텔도 뭐 4, 5평짜리도 많잖아요. 근데 7평이면 좀 널찍하고요. 게다가 이제 이 수익을 우리가 보시면 우리 레지너스 호텔 월 수익입니다. 월 수익이 150에서 155만 원. 여기에다가 운영수익 알파가 있습니다. 운영수익. 요 수익만 보는 게 아니라 운영수익도 나중에 분배를 해줍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때 이쪽에는 거의 90%. 지금 현재 1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90%가 여기 투숙객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면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90%면 거의 뭐 한 30일 가까이 해도 투숙객이 들어온다 하면 한 300만 원 가까이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알파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이게 좋아요. 왜냐하면 뭐 한 두세 개 가지고 계시면 노후에 연금처럼 아주 여유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건 레지던스 호텔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주택수에도 들어가지 않죠. 또 대출 규제도 없죠. 또 종부세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수익만 생각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실투자액 대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1억 260에서 뭐 한 1억 500 약 1억 정도면 이렇게 똘똘한 수익형 레지던스 호텔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다 지어져 있고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한번 나와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우선 레지던스 호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회의사당역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거. 1,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게다가 앞으로 3도심 중에 하나 영등포가 대형 개발로 수해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대형 개발 및 교통망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미래 가치도 기대할 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박영신 지금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김채영 이사님의 새정보와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1대1 무료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티비,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네이버 TV의 센티비는 네이버 TV의 센티비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티비,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